양자역학 양자역학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실제로 우리가 화학구조,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화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분자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정도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 분자가 과연 원자 몇개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은 대표적인 여러가지 실험기술들이 발달하면서였는데요. 대표적인 실험기술 중에 하나가 연소분석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소분석이라는 기술은 물질을 불로 태워서 나온 물질들의 무게를 가지고 분자식을 얻어내고 분자식을 얻어내므로써 분자 안에 원자가 어떤 종류의 원자가 몇 개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냈던 것이죠. 이 연소분석을 통해서 여러가지 분자들의 분자식을 알아냈고요. 이 분자식으로부터 많은 화학자들이 어 그럼 분자 안에 원자들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여러 국리를 거친 결과 케큘레랑 카우퍼라는 화학자들이 경험적인 법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탄소원자에는 결합할 수 있는 손, 결합수가 항상 4개가 있고 탄소원자끼리는 연결될 수 있다라고 경험적인 법칙을 만든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 경험적인 법칙을 통해서 케큘레가 1860년에 본인의 교과서 레어부흐 데어 케미에 소세지 모양의 분자를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 교과서를 보면은. 그래서 에틸클로라이드라는 분자가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이 에틸클로라이드라는 분자를 보시면은 탄소가 4개의 손을 가지고 다른 탄소랑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3개랑 결합을 해서 손 4개를 다 쓰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식의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의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동의를 했고 또 다른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분자가 소세지처럼 생길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은 최신의 실험 결과로 얻어낸 분자 구조를 살펴보면은 실제로 케큘레가 제안했던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 구조가 굉장히 잘 맞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결합 구조에 대해서 그 분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가장 큰 미스테리가 벤젠의 구조였습니다. 사실 벤젠이라고 하면은 친숙하신 분들도 있고 그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었는데요.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굉장히 옛날부터 우리가 벤젠의 유도체들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벤젠이란 말은 사실 우리말로 하면 안식향이라는 것에서 왔습니다. 안식향을 영어로 하면 벤소인이라고 하고 그 벤소인이 벤젠이라고 바뀌어서 우리가 벤젠이라는 물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향이란 말은 사실은 허준 선생이 쓰신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약초의 이름이에요. 거기에서 추출해서 벤젠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벤젠을 산업적인 스케일로 추출한 사람이 호프만이라는 화학자입니다. 이 호프만이라는 화학자는 석탄 타르에서 벤젠을 정제하고 산업적인 스케일로 생산하는 것에 성공합니다. 현재 이 벤젠이라는 물질은요. 사실은 스티로폼이나 에폭시 접착제 그리고 나일론과 같은 많은 물질들을 생성하는 데 첫 시작 물질로 쓰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미스터리는 벤젠의 분자식을 아까 말씀드린 연소 분석으로 재봤더니 탄소가 6개 있고 수소가 6개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에는 팔이 4개가 있죠. 그러기에는 수소가 너무나도 적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그 벤젠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진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케큘레가 등장을 합니다. 널리 알려진 얘기인데요. 케큘레가 교과서를 쓰면서 꿈을 꿨다고 이런 식으로 회고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어가 써있는데 카툰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뱀들이 꼬리를 치면서 달려가다가 뱀 한 마리가 자신의 꼬리를 물고 빙빙 돌더라는 겁니다. 자신의 꿈 안에서. 이 그림을 보고 나서 꿈에서 깨고 밤새도록 아 그렇다면 만약에 벤젠이 이런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의해서 나타난 형상들은 어떤 것일까 에 대해서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그 결과를 자신의 교과서에 출판했다 라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케큘레의 분자 구조가 C6H6라는 분자식 자체는 굉장히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케큘레의 구조를 보시면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 사이를 단일결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결합을 사이에 둔 두 개의 치환체가 붙는다면 벤젠에 이중결합을 사이에 둔 애들이랑 단일결합을 사이에 둔 애들 얘들을 서로 분리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실험적으로 그런 물질을 분리할 수가 없다 어떻게든 놀르시냐라는 비판이 첫 번째 비판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비판에 대해서는 케큘레가 1872년에 본인의 구조를 약간 수정을 합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이 두 구조가 사실은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서로 아주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아주 빠르게 단일결합으로 되고 단일결합이 아주 빠르게 이중결합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분리할 수가 없다 라는 해석을 다음으로써 그러면은 설명이 됐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벤젠의 안정성인데요. 벤젠의 안정성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이중결합을 가진 탄소화합물은 수소를 첨가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벤젠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첨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즉 벤젠으로 남아있으려고 용을 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화학자들이 여러 가지 벤젠의 구조를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번째 결합수가 가운데로 뻗어있는 구조도 제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여기 여기에 있는 구조도 제안을 하고 이런 특이한 최근에 합성에 성공한 프리즈메인이라는 구조도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구조를 제안을 했는데 모든 구조들이 사실은 벤젠의 구조에 대한 케큘레 구조에 대해서 제기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케큘레의 구조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더욱더 많은 구조들이 난립하게 된 것이 이 벤젠의 구조를 실제로 본 게 아까 이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엑스레이 스케터링에 의해서 1929년에 캐슬린 론스테일라는 여성과학자가 봐서야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습니다. 결국 1929년에 이 구조가 맞긴 맞다라는 게 밝혀졌는데 벤젠의 안정성을 설명하게 된 것은 아까 이영민 교수님께서 열심히 가르쳐주신 양자역학을 분자결합의 이론에 도입하고 나서였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자들 슬레이터나 휘켈리나 폴링과 같은 여러 화학자들이 양자역학을 화학결합의 이론에 도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화학자는 1933년에 양자역학의 공명 개념을 화학결합에 도입을 합니다. 즉 캐큘레가 말했던 것처럼 이 구조랑 이 구조가 서로 아주 빠르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실은 이 구조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 구조가 이 구조를 합한 것이 중첩한 것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양자역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훨씬 안정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양자역학 개념의 화학결합 이론에 대한 도입을 통해서 비로소 이런 전산화학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이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자로 전기를 흐르게 하는 등의 물질을 설계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랜 기간 활용한 안식향 천연물로부터 우리가 화학물질을 얻었고요. 그 분자 구조에 대해서 화학자들이 여러 국리를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케큘레가 꿈을 꾸면서 결국에는 그 분자의 구조에 대한 이론이 알맞게 밝혀지고 이를 통해서 분자 구조에 대한 기초 이론이 정립되었습니다. 케큘레의 구조에 대해서 그 당시 과학자들이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 비판을 통해서 여러 케큘레 구조의 문제들도 수정이 되고 그러면서 당시에 화학결합의 이론의 문제들도 수정이 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화학결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화학과 양자역학을 결합한 화학계산이라는 분야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실물질의 개발에도 적용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재우 교수님 멋있는 강연 그러니까 대중강연을 처음 해보시는 거라는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민 교수님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요. 제자의 강연을 아주 흐뭇하게 보고 계셨는데 강연 들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솔직히 제 학생 때 제가 개인적으로 부르던 별명이 야생마였거든요. 야생마에서 인간이 돼가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이 질문을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박재우 교수님, 이용민 교수님이 옛날에 학생일 때 어떤 교수님이셨는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용민 교수님께서는 사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이상적인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사적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모든 것을 존중해주시는 교수님이셨고 대신에 과학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도를 굉장히 꼼꼼하게 잘해주시고요. 그래서 항상 이용민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경외를 느끼고 종합하자면 굉장히 이상적인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났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없는 데서 물어보셨어야 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지도 교수님한테 경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부럽습니다. 저희가 질문 받기 전에 한두 가지 양적학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박재호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에 딱 들어오는 어떤 개념이 아까 공명 개념을 설명을 하셨는데 영어로 하면 레저런스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벤젠의 안정성을 주는지 그게 어떤 양적학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영민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나요? 사실 공명이라고 하는 게 앞서 나왔던 중첩이라고 하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직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저도 조금 난감하긴 한데 중첩이라는 걸 만들고 나면 양적학식에 있는 슈레딩거 이퀘이션에서 도래되는 식을 이용하면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에너지가 더 안정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이 있으면 더 안정해진다는 건 그런 식으로 얻어낼 수가 있고요. 좀 더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할까요? 박재호 교수님이 다시 직관적인 설명 사실은 저도 수식으로 보면 확실히 그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구조가 두 개의 에너지가 같은 구조가 동시에 있으면 개들의 에너지가 중첩돼서 내려간다 정도로 사실 라이너스 폴링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명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물리학에서 시작된 개념이고 저희가 양적학에 대해서 최근에 사실은 많이 듣는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양적학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까 밀스본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들이 처음 만드실 때는 진짜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이론을 만드신 거긴 한데 최근에는 사실은 저희가 듣는 것들이 양자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양자 정보라든지 실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이형민 교수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양자 정보로 하고 있을 때 아까 양적학을 설명하실 때는 이게 잘 정해지지 않도록 잘 정해진 게 양적학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양자 정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정확한 게 전달돼야 될 것 같은데 잘 정해지지 않도록 정해진 걸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 잘 정해지지 않는 상태가 그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의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 양자 컴퓨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일단 관측을 하고 나면 다 깨져버립니다. 제가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그 양자 정보에서는 흔히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큐빗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갖고요. 특정한 상태를 만들고 이 상태가 앞서 보여드렸던 슈레딩거가 만든 시계에 의해서 시간에 따라 전파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상태를 수학에서 말하는 맵핑이라고 하는 1대1이 대응되는 관계에 이르도록 해서 그런 상태를 시간에 따라 쫓아가면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현상을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그런 양자 컴퓨터로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를 적용하면 정말 최고다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찾기나 그런 식으로 어쨌든 제 말씀의 요점은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찾으면 확실히 장점이 있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 영역은 양자역학의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고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대답해 주신 걸로 하고요. 저희가 질문 받기 전에 제가 박재우 씨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물리학과에서의 어떤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혹시 박재우 씨님은 아까 경혜의 심을 가진 영민 교수님한테 양자역학을 배우면서 혹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나요? 사실 이영민 교수님한테 배우면서는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다. 양자역학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라고 생각한 적은 더욱더 없고요. 아무래도 글쎄요. 깨끗한 학문이니까 양자역학을 보면 양자역학을 보면 아까 이영민 교수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그리고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받아들여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입시 위주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 받아들여야지 하고 싶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아Thank you.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